안녕하십니까 박성바키스타몽 스타몽의 인기코너죠 미용관 스파 시간입니다 인기코너 인기 인기 인기코너입니다 조회수를 보시면 아세요 엄청난 인기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해야 돼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또 눈이 부시네요 눈이 부셔서 우리 고미우 님을 모셨습니다 박성바키스타몽 조이랑 끝이 맞습니다 조이가 보면 포메 갔죠 딱? 딱 포메죠 하하하하 어떻게 하면 딱 이쁘게 나올 건지 딱 느낌이 오죠 또 브로콜리 하지 말고 인기 못 보셨어요 딱 그 댓글 중에 반대표가 하나 있었어요 반대 누구였을까요? 누군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브로콜리 어떤 컷을 원하세요? 머리를 동그랗게 자르시고 몸통은 돌 많이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유키골 아기가 있어서 돌 길면 잡고 뽑으니까 뽑아 그래서 최대한 돌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풀서비스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기본 미용을 하고 목욕한 후에 스파하고 머드팩을 진행할 겁니다 머드팩이 뭐예요? 없는 거 만든 거 아니에요? 이런 팩이 하면 털이 좋아지는 건가요? 털도 좋아지고 피구도 좋아지고 반복이를 안 해준다는 게 머드팩이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머드팩이 왜요? 그때는 입고 안 됐을 때 입고 입고가 안 됐다고? 어디 걸 지금 쓰시고 했어요 머드 아휴 선생님한테 볼만이 굉장히 많네요 어 그쵸 그쵸 오늘 머리 스타일도 진짜 어 웬 머리 스타일이 머리 스타일이에요 이게 브로콜리 스타일 아니에요? 맞아요 초록색으로 염색하시면 완전 완벽한 이미지 될 거예요 조이는 저한테 주시고요 강아지 주실 때 저 등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조이 엄마 조금 이따가 보세요 이따 보자 잘 놀고 와 머드팩 잘해 네 브로콜리 컷 하면 물어보려 선생님한테 뭐 그만 하지 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리기 가사 강아지 아 오 오 오 에 그리고 호 오 네 갖고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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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손 주세요. 옳지. 자, 버터 존라 조리. 우리 홀로톤 클라. 자, 먹자. 땡 공연. 조이. 끝. 자, 우리 조이. 우리 조이. 아, 어머니. 안녕입니다. 어땠어요? 괜찮았어요? 어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. 괜찮았어요. 구독, 구독, 좋아요. 네. 싫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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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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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